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착해! 너 안 가고 있었어. 따뜻해서 그런가 보다. 약간 개냥인 것 같아. 상처가 있어? 만지면 안 돼. 제발 가지마. 고양이는 알지?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. 내가 따라 다녀야겠다. 사람의 집사야, 집사. 저거 보면 스트레스받지? 그래서 잘 안 떠난다. 제 집에 데려가서 돼. 예쁘지? 예쁘지? 우와, 예쁘지? 너 이렇게 생겼어. 너 네 얼굴 봐봐.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?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? 봐봐. 봐봐. 넘리 구경하러 갈까? almighty you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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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뒤에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과자 왔다 과자 왔다 머리 좀 해주세요 도착해 도착해 얘 왜 이렇게 순하냐 예전에 저별 찍을때도 고양이랑 같이 아 맞아 정말 잘 지내놔 진짜 귀여워 제발 내려가고싶은거 같아 아니야 이거 봐 제발 안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안갔으면 좋겠는데 비비작거린다 비비작거린다 예수야 여러분 문어 주시면 안돼요 문어 주시면 안돼요 끝까지만 해도 많이 안놨었죠 지금 지금은 울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내주세요 아니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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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너무 모르겠다랑 너무 다른거 아니야? 너무 행복한거 아니야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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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묵하죠 ㅋㅋㅋㅋ ㅋㅋㅋㅋ 사랑이신것 맞지? 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안에 없는거 같애 선빈님 컴퓨터 아 컴퓨터 자 콩콩 영화 자 멜로 영화 멜로 영화 남친 친구가 발이 엄청 크네요 제가 남친 친구 발 먹고 다녔어요 발이 너무 금직하더라고요 그쵸? 발 먹고 보면 장군갈비쎄? 장군이에요 제가 있는 어디든 달려왔어요 소면 다 pains critical